지금 보니깐 박수 영상에서 왔어요 여기면 왜 박수 하시지? 잘해 주십시오 여기면 세상에 도움이 있는 맘에 놓고 내가 안 잔아와 있을던 그 맘으로 다친다 안을 잔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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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 내 사랑이 없어서 왔는지 이제 더 이상 널 떠난다 하지마 내 맘에 맞은 피지어 다시 한번 만은 나를 다시 한번 만은 너에게 난 상할 길을 주어 떠난다 오 너를 사랑하고 나의 옷을 담아낸지 오 잠시 날 사랑하여 변할 뻔지 마제서 날 사랑하듯 아주 뜨겁게 와있지만 난 왠지 지속이 들면 오지마 말이야 이 약속만 국내역적할 지켜준다는 말 비범만 흠수할 격치면 여러분 박수 주세요 영상에서 봤습니다 형 제 얼굴도 크고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잘생겼다 행님 금정 오시구나 좋다 좋아하나 좋다 나이들 서른 살 잘 못 봅니다 온 절차가 끌고 나의 옷을 담아낸지 오 잠시 날 사랑하여 변할 뻔지 나의 옷을 담아낸지 마치 좀 난 사랑하여 변할 뻔지 다슴 뜨겁게 와있지만 난 널 잊지 못한 그룹 나의 옷을 담아낸지 오지마 말이야 이 약속만 국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비범만 흠수할 격치면 오지마 말이야 이 약속만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비범만 흠수할 격치면 흠수할 격치면 흠수할 격치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머리 너무 잘 들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머리를 아주 잘 잘랐습니다 김공정씨가 이렇게 멋진 보내 드렸고 이제 지금 심사위원님께서는요 오늘 이제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낙오건이 원래 마지막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배가 뜨지 못해가지고 어 준비는 3개월 동안 했는데 못 나와서 할 수 없이 오늘 참석이 불가합니다 너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의 마지막 전화자는요 바로 옷성면에서 준비했습니다